오늘은 약주는 날입니다. 살충제를 뿌려야지 애플레나 진딧물 이런게 없어진다고 하는군요.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은 지금 모종 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바닥에 고울에 완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걷다가 완개작업하는데 시간이 일주일 6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. 이건 지금 당제기로 주지 않고 약은 저렇게 산수 저렇게 사장님이 주고 계십니다.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. 정신 먹으러 왔습니다. 이제 완개는 거의 다 깔고 몇불 한 동 정도 남았군요. 식사합시다. 사장님. 다 해가네. 이거 다 뿌리고 이까지 뿌리는거야? 이거? 이 동체 뿌리는겁니까? 이 동체 뿌리는거에요? 이거 다 뿌리고 왔어요? 이거 다 뿌리고 왔어요? 이 쪽은 안가는데 가는 쪽이라서요. 이거 다 뿌리고 왔어요.